오늘은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각이란 볼시자의 깨달을 각으로 보아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이죠? 눈입니다 우리 눈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 눈의 내부로 들여다보며 탁구공 정도의 눈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 눈알이 우리가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눈알의 주변을 두개골과 살같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되면 해골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눈 쪽에 구멍이 크게 두 개가 보이죠 이쪽에 바로 탁구공만한 우리 눈알이 들어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눈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공막은 이렇게 눈의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흰색 막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의 흰자위에 해당되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눈의 흰색 부분은 다 공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막의 특징은 강하고 질긴 구조이기 때문에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막에는 또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핏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눈의 구조는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은 공막의 안쪽에 위치하는 막으로서 막막과 공막의 사이에 있는 층입니다 이 맥락막 안에는 멜라닉 색소가 분포해서 암갈색을 띄게 되는데요 이 맥락막 덕분에 눈의 내부가 어둠 상자처럼 어둡게 되어서 빛이 여기저기 튀지 않고 빛을 잘 흡수화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막막입니다 막막은 공막 밑에 그리고 맥락막 밑에 그 다음에 막막이 있는데요 이 막막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빛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바꾸어서 이 자극을 우리 뇌로 보내서 시각을 인지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막막이 되겠습니다 막막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반입니다 황반에는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노란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되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겠죠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 보이겠죠 그 다음 구조는 무엇이냐면 맹점입니다 맹점은 보이지 않는 지점입니다 위치로 따지면 이곳이 되는데 시각신경들이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상이 맺히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각막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가장 밖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눈이 시러워서 눈을 못 뜨게 되죠 우리가 시력을 교정해서 쓰는 렌즈 이 렌즈를 각막 위에 덮어서 시력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도 각막을 깎아 가지고 두께를 조절해서 시각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각막의 특징은 그 밑에 있는 홍채와 동공을 보호합니다 각막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각막에 투명한 막이 아니고 혈관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적혈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홍채입니다 홍채는 각막의 뒤쪽에 존재하는 근육층입니다 이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멜라니 색소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파란 눈이 되기도 하고요 노란 눈 그다음에 우리 동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갈색 눈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희귀하게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멜라니 색소의 양이 달라서 홍채의 색깔이 둘 다 다른 경우는 오드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드아이 고양이 아주 희귀한 취급을 받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멜라니 색소의 양이 현저하게 달라서 이런 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공입니다 동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근육층은 홍채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가 보이죠 저기가 바로 동공입니다 여기는 구멍입니다 구멍 여기로 뭐가 들어갈까요? 빛이 들어가겠죠 저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고 홍채가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맥락막이 눈의 안쪽을 암갈색으로 암시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 맥락막 덕분에 이 동공의 색깔이 까맣게 되는 것이지 맥락막이 없다면 혈관이 보이겠죠 자 이 동공은 암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시각이 성립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데요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량만 있으면 되는데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이 조금 적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빛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구멍인 동공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을 때는 너무 빛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동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동공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홍채였는데요 홍채는 원형근이기 때문에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이 되면 동공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일곱 번째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영어로 렌즈인데요 이렇게 동공의 뒤쪽에 존재하는 볼록렌즈 모양의 무색투명한 구조물입니다 물체를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볼록렌즈 사용하잖아요 상을 모으기 위해서 수정체도 마찬가지로 볼록렌즈가 되어 있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저기 뒤쪽에 막막으로 보내게 되겠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면 상이 맺히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선모체라는 근육층인데요 여기 수정체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죠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되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선모체의 근육구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야 보이라 이거 하나면 원근 조절이 끝납니다 원은 한자로 뭐죠? 멀원자죠 멀 때는 수는 수정체는 얇아지고 선모체는 이완된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울 때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선모체는 수축된다 원수야 보이라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무색투명한 젤 형태의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단단한 공막이 웨이브를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내부가 텅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눈알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눈알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을 재령대 구조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리체가 또 투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시각의 성립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된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각막으로 먼저 들어오겠죠 각막을 통과한 빛은 동공, 구멍을 지나서 수정체, 렌즈로 들어오겠죠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그 안 눈알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유리체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유리체를 통과해서 그 뒤에 있는 시각세포가 있는 막막이 도달하겠죠 그 막막에서 빛의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시각신경 다발이 배내로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체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오늘 수업 끝